10개월, 11개월 정도 22대 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 전 원장께서 굉장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최근에 받으셨어요. 저희한테 나와서 먼저 나간다고 얘기해 주시지 왜 딴 데 나가서 말씀하셨습니까? 딴 데 가서 먼저 인터뷰를 했겠죠. 저는 오늘 또 지금 네 번째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우리 비서관들 둘 채용했다고 압수수색이 나와서 그 문제는 휴대폰만 이렇게 가져갔다면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휴대폰은 팔자가 기구한 것 같아요. 검찰로 휴가 갔다 오더니 이번 여름에는 또 경찰로 휴가 갔어요. 그런데 국정원장 때 쓰던 거 아니시나요? 아니죠. 아닌데 경찰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가겠다 해서 휴대폰 하나 다시 샀어요. 우리 소비경제에 제가 기여를 해준 겁니다. 삼성 걸로 사셨습니까? 삼성 걸로 사죠 물론. 저는 아이폰 사는 걸 싫어해요. 목포냐 영등포냐 출마 얘기 나오셨고 또 박 전 원장뿐만 아니라 올드보이들 22대 총선에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여건부터 보면 많은 분들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정치인들, 우병우 전 수석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얘기, 유영화 변호사, 이정현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병우 변호사나 유영화 변호사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최경환 부총리나 이정현 전 대표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천정배, 무슨 정동영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노, 장, 청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 나이 드신 분들의 경륜과 경험 이런 것과 청년, 젊은 지도자들의 패기가 합치면 좋은 정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현실 정치로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전화를 탄압하니까 이런다 가면 나는 총선으로 가겠다 하고 확정은 했습니다만 제가 목포로 갈지, 해남 진도 완도로 갈지, 어디로 갈지 하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목포가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포에서도 저한테 아쉬워서 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 고향 해남완도 진도에서도 굉장히 와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는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해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랑 설전 좀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발끈하는데요. 손혜원 의원은 말씀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도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예수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손혜원 의원은 저 반대하는 거죠. 거기에 일을 제가 상대하면 안 되죠. 그냥 하라고 놔두세요. 그럼 현 목포, 지금 김원희 의원인데 김원희 의원은 좀 눈치 안 보이세요? 김원희 의원도 저도 만났어요. 제가 목포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 와서 듣더라고요. 뭐 그런 것은 다 그런 거죠. 아니, 다 정치라는 것은 경쟁을 하면서 유권자들의, 시민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 안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제가 어떻게 다 100% 지지를 받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저도 입만 버리면 비난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정치라는 게. 박 전 원장뿐만 아니라 정동영 전 장관, 그리고 말씀 나왔던 천정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준비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8, 6 정치인들 중에서도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한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면 김남국 코인 사태, 그리고 또 전 경선에서의 돈봉투 효과 관련해서 뭔가 현역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이 되거나 진짜 이거 공찰할 뿐이 없는 거 아니냐 진짜 인물난의 허덕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좀 지나친 예측이고요 언제든지 현역 의원들을 선거를 끝나고 보면 30% 내지 40%가 물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문제가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저 모양이고 우리 민주당도 이 모양이니까 뭐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러한 마음으로 혁신과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장년층이든 올드보이든 좋은 선택을 받으려면 지금 민주당에서의 쇄신과 혁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거 하지 않고는 선택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돈 봉투다, 코인이다 여러 가지 것이 악재가 많이 터지는데 부천시의회에서도 우리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성폭행해서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세워서 확실하게 개혁하고 혁신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저런 실정을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그리고 외교 보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러시아를 접촉해서 좀 큰 메시지를 내놓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국민들 눈 높이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대의원제를 폐지하느냐 이런 얘기에 환몰돼 있어서 아니,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대의원제도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은 당원이 많고 취약 지역에 당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의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은 당내에서 소통하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개딸이다, 수박이다 양아들이다 이런 불필요한 분쟁의 싸움은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구 확정되면 저희 프로에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하지 않을 건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박지원 전 원장님과 얘기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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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